여기네 여기 지금 방이 몇 개인 거지? 두 개야 두 개 다 같이 나간 다음에 한 명씩 방을 정하는 거야 자기가하고싶으면 방을 알바이브만 하자 너무 비효율적인데? 다섯 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?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라고 그게 재밌어? 준민아 준민아 아 깜짝이야 야 짜금만 가려네 너 왜 여기 있냐? 너 큰 번 안 갔어? 애들 다 저기 뭐라고 얘기 혼자 쓸려지 아 진짜? 아 잠깐만 뭐가? 아 뒤에 왜 오냐 야 열어 아 왜? 왜? 열을 하고 정했으니까 밥이나 먹자 나가고 싶은 사람 내가 나가보고 싶긴 해 딱 됐네 나도 왜 가긴 해야 돼 얘가 요리하잖아 나이스 안 봤는데? 두 번을 다 들고 와 좀 기다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디야 지금? 못 샀어? 가는 중이라고 1분 뒤에 또 전화해볼까? 어디야? 여보세요? 어디야? 아 왜 2분 뒤에 또 해보자 재밌지? 안 받아 너무해 너무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있으면서 먹고 싶어서 먹어요 왜? 왜? 양파리 양파리 꽃게랑이 없어 꽃게랑이 없어 어 있어? 꽃게랑을 먹어야 돼요 꽃게랑 꽃게랑을 먹어야 됩니다 꽃게랑 포스틱 포스틱도 사야 됩니다 포스틱 포스틱도 맛있어 야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야 잠시만 야 저거 괜찮은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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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한번 쌈 릴레이 한번 가볼까? 그러면 서로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자기 맘대로 담아서 주는 걸로? 야 혹시 안 익은 거 넣어주는 건 좀 그렇지 그거는 사랑이야 잠시만 이게 음식이야 뭐야 맛있다 근데 주민이 형의 사랑 느껴져? 응 내가 2년간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간다 이준 형 엄청 놀라실 텐데 어떡하지 아 잠시만 어? 차원우 선배님 권은비 선배님? 뭔 소리야? 야 뭔 소리야? 야 이거야 이건 아니지 빗걸 백걸 한번 쳐 파이 씨 세 껏 세 껏 최우식 선배님 김연아 선수님 좋아 좋아 아이큐 댄서 야 비야 마지막이야 성과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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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포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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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포비... 1... 선이형 선배님! 선이형 선배님 야 너 뭐야? 선이형 선배님은 누구야? 안녕하세요 자야 돼 선이형 선배님... 매우 쳐 매우 쳐 속에 흔들기만 에디티드도 한 번 보여줘 에디티드도 한 번 보여줘 어? 죽겠습니까? 안 내면 지인 더 거이 거이up 오? 아니 잠깐만 니 이겼다고 비바위보 아니 아니해 가위바위보 내면 친다 가위바위보 동점 그걸 왜 말해줘 아저씨 아저씨 보기만 하세요 그냥 가위바위보 바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찾아 이거 방어상국 이거 방어상국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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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워핀 마이너스 냅둬 봐 냅둬봐 머리 해 놔 가 가위 바위 보 아니 곰 잡더라고 꾸미 Healthy 정답 와 작곡 예? 조금 아쉬워. 좀 더, 좀 더 다른mana Alors